아 아 아 아 아 아 미안한데 오늘 약속 말이야 이상모가 같이 갈 데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깜빡했네 뭐 중요한 일이에요? 어 일 때문이라 빠지기가 좀 그래서 정말 미안해 일 때문인데 어쩔 수 없죠 아 뭐 할 말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? 아니 그냥 이제 곧 2주년이니까 어디 여행이라도 갈까? 응 어디 갈지 한번 생각해봐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알겠어요 회의 늦겠다 가봐요 선배 다 들었거든요 선배가 좀 전에 애인으로 추정되는 놈한테 까이는 거 까인 게 아니라 아니 애인이 분명히 까였어요 선배 뭐 앞으로 까일 거에 비하면 아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시간 되죠? 아니 너한테 줄 시간은 없는데 안 돼도 되게 해요 하나도 안 어울리네 선배 선배 그립스틱 바르지 마요 그립스틱 바르지 마요 퇴근하고 회사 앞에 있는 횡단보도 해서 봐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오는 게 좋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